네 론입니다 제가 방금 퍼펙트 쉴드크림 리클리아 퍼펙트 쉴드크림을 발랐는데 저랑 좀 안 맞는지 얼굴이 약간 붉은기가 올라오고 약간 뭉쳐있는 느낌이 조금 들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드름 여름철 적외선 노출되어 피부리가 달아올랐을 때 바르는 건데 지금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자왕수출물 황금추출물 상피 300p 추출물이 들어가 있구요 벌꿀추출물 진주추출물 대청뿌리추출물 안동덩꿀꽃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미백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백에는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피부가 좀 울긋불긋해져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오늘은 피부가 좀 불가능했을 때에도 좀 비가 왔는데 피부가 좀 흔들고 있는 걸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게요 그럼 피부가 좀 비싸다 지금 피부가 좀 더 비싸요 그럼 피부가 좀 더 비싸요 아쉬운 피부가 좀 다문지 교수來 아침에 어떤 피부가 좀 더 비싸요